마지막까지 말씀으로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내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아미떼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은 니네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요나 1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아들 요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은 니네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외치라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부르심을 받은 요나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요나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는 니네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잔인하게 괴롭힌 아스루의 수도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 저에게 재진아 이제 저 일본이 이제 며칠 후면 내가 심판을 할 텐데 너가 일본 가서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하고 와라 하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가고 싶겠습니까 하나님 놔두시죠 왜 그러십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요나에게 있어서 이 니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괴롭히고 잔인하게 했던 그런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아스루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금상첨화인 것은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뭐가요 그 악독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니네로의 이말랄이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속으로 기뻐서 얼마나 쾌제를 불렀겠습니까 야 드디어 하나님이 니네로를 멸망시키겠구나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그렇지 드디어 때가 된 거야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 1장 3절은 요나의 불순종이 나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싫었던 겁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파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니네로 가라 했어요 근데 요나가 어디로 갔느냐? 니네로의 정반대인 다시스로 주랭랑을 치려고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요나 1장 3절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어리석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청개구리처럼 어머니가 아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꼭 반대로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엄마가 얘기만 하면 여기서 엄마는 청개구리 엄마를 말합니다 청개구리 엄마가 얘야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이 청개구리가 왼쪽으로 가고 일어나라 하면 안고 그러는 거예요 청개구리 엄마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녀석이 내가 얘기하면 꼭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임종을 두고서 그러지 않아요 얘야 이 엄마를 물가에 묻어 달라 이런 거꾸로 할 줄 알았는데 청개구리기라 회계를 하고는 물가에 묻어나가지고 지금도 비가 오면 개굴개굴 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의 불순종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그러나에 걸리셨습니까? 어떤 그러나에 걸리셨냐고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어디로 도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니네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하고 계십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셨습니까? 뱃살까지 다 지불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들은 세상에서 우리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피하려고 숨을 수 있는 장소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멀리서도 나의 모든 생각을 밝히 하십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러나에 걸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니네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갈보리 십자가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갈보리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죄삭스 사망인데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서울에서는 여의도 순봉교회, 사랑의교회, 저 부산 근처에 있는 세계력교회 큰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거기서 집회를 하고 있어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번 대법원에서 동성, 같이 일해 사는 사람을 건강보험을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어요 여러분 대법원은 입법기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외국, 미국이나 유럽이나 지금 뭐 캐나다나 이렇게 보면은 그런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 거의 2년 지난 후에 어떤 게 허락이 되느냐 동성, 결혼이 허용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성애를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정의 원리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캐나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봤는데 캐나다 장로교회 얘기예요 교회마다 어떤 지침이 내려갔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가 나오고 어머니가 나오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어머니시죠? 아니세요? 아버지가 있어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지금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지 아세요? 부모 1, 부모 2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면 안 돼요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면 안 돼요 이찬수 목사님 어떤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는데요 아이들이 어디 수련횡인가를 갔대요 외국에서 그런데 남자 선생님이 여학생들 숙소에 3일간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성을 자기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박재진 목사가 남자의 여자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저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성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내일은 나는 남자입니다 하면 또 남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우리가 이걸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 국회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정신나간 국회의원들이 이런 동성애를 앞장서서 주장을 하고 말이죠 차별금지법을 앞장서서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39편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영적으로 깨어 노래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소울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의 하나로 그 존재와 섭리가 모든 피주물 속에 미쳐있음을 이루는 말이에요 요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니네로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반대인 다시스를 향해 가서 숨어 있으면 하나님이 못 찾으시리라고 생각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또 다른 요나가 있어요 또 다른 요나가 있다고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에게 보여달라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본다고 해서 믿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따로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니네에 같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니네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 요나에게 너는 이러나 적등성음 니네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아니 왜 외쳐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강경이 니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 집창촌이 있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분들도 정말 좋은 직업을 얻어서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논산 그 시장 되시는 백성현 시장님이 우리 직원들한테 그랬다 그래요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아직도 그런 시설이 있느냐고 말이죠 우리가 깨워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주변이 거룩한 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나는요 자신이 니누야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요나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악독에서 조금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은 이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쓰러 가는 배에서 즉시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니누애로 가는 배를 타야 됩니다 그리고 니누애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내가 모든 이스라엘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날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가족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30장 7절을 보시면 예레미야 31장 1절의 말씀이 현실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7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이토록 암당한 상황 가운데서도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야곱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날이다 야곱에 당하는 환란의 때이다 그러나 야곱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 삶에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날이 임하게 돼요 야곱이 당하는 환란의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회초리로 종아리 때린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러면 그 자녀들 종아리 때리면서 죽어라 죽어라고 때립니까? 왜 때려요? 정신 차리라고 돌이키라고 때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우리를 미워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자녀가 자기 죄를 회하게 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요나 3장 5절과 6절에서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요 이런 말을 듣고 니누이가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돼야 안 돼요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어디가 망해야 돼요 니누이가 폭삭 망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일본이 월드컵 예선에서 저때 이긴 것보다도 어떨 땐 더 좋잖아요 그죠? 아 저만 그렇군요 마치 그런 거예요 니누이가 불순종해서 망해야 되는데 여러분 요나가 전하기 싫은 복음을 전했으니 큰 소리로 전했겠어요? 모기 같은 소리로 전했겠어요? 들으면 큰일 날까 봐 니누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신대요 이랬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앞에다 확성기를 갖다 대가지고 그냥 얼마나 큰 소리로 전해졌는지 그냥 회개를 하는데 말이죠 니누의 전체가 다 회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서 일어난 겁니다 모든 니누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배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니누의 왕에게 전해지자 왕도 왕의 의자에 일어나 걸치고 있던 왕의 옷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챗더미에 앉았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절과 3절에서 여왁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세요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안식처를 찾아 나설 때 나주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고 하십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입니까?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에서 살아남은 백성에게 광야에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안식처를 찾아 나설 때 먼 곳으로부터 친히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십니다 심지어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여왁께서 회복될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왁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구불리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구 우리의 기쁨으로 노래하라 민족들의 머리가 되는 사람을 위해 소리치라 선파하고 찬양하며 말하라 여와여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을 구원하소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메시지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적국에게 항복하라는 말이 받아들여지겠어요? 거부가 되겠어요? 당연히 거부하게 되죠 근데 이게 누구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불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생각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과 반대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내 생각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메시지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일과 사망의 길을 두어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는 거예요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라고 다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생명의 길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음 닌외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 순종하였지만 닌외의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닌외의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너는 이 백성의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아멘 가까운 가족부터 이웃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자신의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도함에 있어서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죄산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를 들어 오랫동안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돌이키지 않는 경우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소용없구나 전도에도 소용없구나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전도는 내가 하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입술을 벌려 전하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한 명도 사망의 길로 가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고 합니다 너희는 전파며 찬양하며 말하라고 하십니다 여하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어지는 8절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을 약속하고 계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져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아멘 여기서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지상의 모든 지역에서부터 자기 백성들을 모실 것이고 이런 구원을 해방할 장의 요인은 모두 극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지역으로부터 땅 끝으로부터 북쪽으로부터 어느 곳에 있는 영혼이든지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요 예림의 31장 8절 하반절을 보시면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우리는 충격에 빠지게 돼요 마치 요나가 니누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이곳으로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시는 대상이 연약함이 많은 사람들임을 알게 돼요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는 사람 중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룬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예를 든 거야 지금 돈이 엄청나게 많아 또 건강해요 하는 것마다 잘 돼요 또 엄청 높은 지위에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할까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예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보면 왜 은혜냐면요 다 스토리가 있어요 이번에 대신방을 하는 가운데 어떤 성도님이 참 인생의 짧은 기간 안에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던 분들 가운데도요 뜻하지 않는 가정의 고난이 임하고 어려움이 임하면요 교회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한 가지예요 내가 교회 다녔는데 나한테 이런 병이 생겨?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겨? 나 그럼 하나님 안 믿을래 하고 그냥 세상으로 가버리네요 그런데 이분은 반대예요 예수를 안 믿었는데 인생에 고난이 왔어요 한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문에 보면요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잘 되시더라도 안 되시더라도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도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14절에도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사랑하는 성들 예레미야 31장 9절에서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눈먼 사람이에요 다리 져는 사람입니다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사도바울도 고백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잘나고 똑똑한 사람 많지 않아요 자랑거리 많지 않아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지금 다 놀러 갔어요 들로산으로 왜? 하나님 안 믿어도 따박따박 통장에 매달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몇 백만 원씩 돈 들어오는데 뭔 청성이라고 교회 가고 주여 주여 하고 살겠어요 놀면 살기도 힘든데 그게 축복의 저주의 축복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어떤 좋은 것이랄지라도 그것은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인생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1장 8절에서 인도하며 모으리라 돌아오리라고 하십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북쪽 땅에서 땅 끝에서부터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들이 강구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읽어볼까요?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잔이라 아멘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여기다 자기 이름을 넣어볼까요? 나는 제진의 아버지요 여기 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얼마나 가슴 떨리는 말씀입니까 에브라임은 나의 장잔이라 금으로 신명기 32장 6절에서 모세는 노래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구불이하여 기뻐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전파며 찬양하며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아멘 그 남은 자가 우리 가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천당? 불신 치우기라 우리 가정에 구원받아야 될 남은 자가 있다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전도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해요?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전도는 내가 하고 구원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하고 전하고 또 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아멘이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돼야 돼요 친구와 이웃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친구 있죠? 맨날 만나 커피 마시죠? 영화 보러 다니죠? 여행 같이 다니죠? 그런데 그 친구가 예수 안 믿어요 죽어서 지옥 갔어요 여러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마 일을 갈 겁니다 나쁜 것 중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왜 나한테 얘기 안 해줘서 내가 이 지옥에서 고통당을 당하게 만드느냐고 아마 여러분을 그렇게 원망할 거예요 우리 그런 일 없도록 합시다 만나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될 남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여러분 가정의 남은 자가 아니 우리 주변에 있는 남은 자가 다 구원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